이렇게 해볼까?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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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? 잘 어울릴게요 너무 잘 어울릴게요 해야지 둘이 또 다른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넘어갈지 너무 잘해 너 괜찮아요 알겠지? 뼘기 좋 그래요 너 계속 먹어서 집에 없지 하니? 제게가 잘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이 아니면 많은 고양이? 也是 다른 고양이 필요해요 수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각막염 증상인 것 같아서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반지의 손에 손을 잡고 상대에 손을 잡고 상대에서 놓고 잘생겨요 알겠어요? 조금 무서워 잘생겼어요 작은 컴이 되어서 안 돼서 왓 땡기 쏘마 나 잡아 안 돼 어.. 안 먹어요 목화 글지마 글지마 ㅎㅎ 아... 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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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자문들이 불빛에 했더니 자는 거 너무 불평해 잘되면 좀 풀자 가볼까요? apostles 다이어트 자 웃음 다이어트 미국 맨 민규야 왜 너 너무 작아 уд 해보려고 LOG를ient으로고 여기 알아서 이리와 너 위야 그렇지 아 그렇지 니가 운동을 많이 해서 목이 두꺼워가지구 좀 안되잖아 털이 왜 이렇게 많은건데 되게 멋있덩이가 드라큘러 같아 근데 이거 우야 이 신나게 너무 자끄러져 안된다고 우야 될거같아 될거같아 됐다 우야 됐다 우야 어때 우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얼굴 조절도 가능한거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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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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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